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뜨 battlefield 안녕하세요! útil 나는 원래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여러분은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은 치킨을 먹으러 가세요 치킨을 먹으면 고소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달콤하고 달콤해요 아삭아삭 낙지 딸기맛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팽이버섯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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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오징어 초콜릿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